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에서 어떤 모이킹 공격기법인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싶다면 악성코드의 사례들을 많이 분석해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뤘던 이 샘플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쪽에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이것도 유튜브에다가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 애니 런점이라는 사이트 여기는 이제 자동화 분석이죠. 그래서 악성코드 자동화 분석 중에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하이브리드 언어라이즈하고 이 두 개의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항상 저도 악성코드 샘플을 분석할 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적 분석과 그 다음에 정적 분석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앱 애니 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랍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안에 이렇게 자식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잘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악성코드 안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격기법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모이 애킹을 할 때 특히 이제 apt 공격 어떤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apt 공격이라는 것을 수행을 할 때 이러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 악성코드 사이트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악성코드를 어떻게 탐지하는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p 리퀘스트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이 저 같은 경우는 비율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되는데 좀 비율을 낮추면은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습니다. 해상도를 이렇게 좀 낮췄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htp 리퀘스트 정보, 커넥션 정보, dns 커리 리퀘스트 정보, 그 다음에 유협 정보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htp 리퀘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현재 동작을 하고 있으면서 pid값이 나오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면서 어디에 url의 정보에 접근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 msi, esc, 우리가 msi, windows, msi를 실행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실제 이거는 보통 내부에 있는 명령어들, 정상적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msi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때 보통 여러분들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죠. 더블 클릭을요.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콘솔에서는 msi, esc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그 윈도우즈에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갓들은 url 정보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cmd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데도 파워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코드 입장에서도 사용자들이, 윈도우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셀들을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명령어들을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공되지 않은 어떤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의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 프로세스, 특정한 프로세스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이런 url 된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실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의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은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url 정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대응하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들이 실제 차단해야 할거든요. 방화벽 쪽이나 아니면 IPS 쪽에서 차단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정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IP, 여기에서 도메인 정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더 자세히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IP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정보하고 이렇게 모든 연결된 그런 정보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HTTP 기반의 정보들이고 이거는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모든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둘이 이렇게 중복된 정보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위협 쪽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들이 나와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특히 이제 피킷 파일 같은 거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인데 이 메시지들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IDS, 우리가 스노트 아니면 수리카타 이 IDS 룰에서 발생하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스노트들을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 메시지들이 좀 익숙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팀 뷰어 관련된 커넥션들 그러면 이제 원격으로 이제 접속되는 그러한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뭐 트로젠이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뭔가 탐지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자동 분석 쪽에서 예를 들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물론 사용자들한테 이 스노트 룰에서 탐지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범위들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들이 피킷 파일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접속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협이 되는 접속 정보들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패킷 분석을 와이어샤크나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스노트 룰이나 거기에다가 탐지를 시켜 넣고 거기서 탐지 되는 것을 기반으로 이제 앞뒤로 이제 탐색,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션 점이나 그런 것들은 더블클릭을, 아니 그냥 클릭을 클릭을 하시면은 또 패킷 분석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패킷 분석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굉장히 이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계정이 있다면은 여기서 피킷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킷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런 정보들을 다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큐티 오니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스노트에서 URL, UI 정보에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고창들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또 악성 코드들이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샘플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동작하기 전에 이 DOC 파일이라는 것을 안에 DOC 파일 안에 지금 현재 프로세스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매크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 DOC 파일에서 이제 VB 파일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 매크로를 이제 VB 파일로 이용을 하게 돼서 이것들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윈드 그 관련된 여기서 제공할 관련된 그런 것들 명령어들이 이제 쭈르륵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정보에서 보면 이제 흐름도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안에 어떤 식의 이제 알고리즘을 썼는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보통 우리는 이제 시스문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제거 시스문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시스문에 관한 도구들과 그 다음에 시스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시스문 정보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좀 구조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작 분석이죠. 이게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 프로세스를 동작하기 위해서 됐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윈워드입니다. 최고 상단에 그러니까 얘가 DOC 파일들을 지금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템포 파일이 있는 거죠. 앱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렇게 템포 파일 형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돼서 이제 DOC 파일을 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열면은 열면은 이 아래 보면은 현재 cmd라는 명령어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워드 파일 같은 걸 열었는데 그 하위에 뭔가 cmd 파일이라는 것이 열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의심을 우선은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시하게 봐야 할 것은 이제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명령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또 나와요. 네 나오죠. 그래서 이 cmd를 열어서 아래 명령어들을 실행을 시켰던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즈, 위나이, WMIC를 사용을 해서 프로세스들을 생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명령어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아까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요약본으로 이게 볼 수 있었죠. 여기 뒤에요. 근데 이것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우리는 MIS 파일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더블클릭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는 WMIC의 프로세스 콜 크리에이트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 MIS를 명령어로 이용해서 뒤에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것들을 APD 공격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공격자가 들어와서 모이킹을 할 때 이 MIS라는 백도어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싶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메타스포리트나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백도어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더블클릭 마우스 해가지고 더블클릭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이런 명령어들을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킹할 때도 충분히 그런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실 때도 당연히 대응할 때도 좋겠죠. 나중에 후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CMD 명령어를 해서 백그라운드를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제 파워셀이나 그런 것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CMD를 이용해서 뭐죠. CMD를 이용해서 어떻게 또 이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현재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정보들을 또 배치 파일로 배치 파일로 또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화 분석 시스템 특히 앱 애니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 정보들이 너무나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쭉 내리시면 또 이제 파워셀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례를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지금 현재 엮여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얘가 필요로 하는 악성 코드들을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져와서 또 이제 파워셀이나 그런 것들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숨기고 DLA 인젝션이랑 같은 DLA 인젝션과 비슷한 그런 사례들도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들 사례는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만약 한다. 바이너리 분석까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한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명령어들이 계속 나오죠. 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W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은 JS 파일 같은 경우도 실행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꼭 그 JS 파일에서 실행된 것들이 또 CMD로 연결이 돼서 또 파워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파워셀에 관련한 난독하기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사례를 한번쯤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